제23회 광천 토굴세우젓 광천김 대축제에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 전통시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제23회 광천 토굴세우젓 광천김 대축제는 11일 목요일 축제 성공을 기원하는 당제를 시작으로 보부상과 짐꾼들의 행렬과 개막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12일 금요일에는 젓갈김밥과 주먹밥 시식 행사와 토굴세우젓 배추김치 담그기 그리고 트로트의 대향연 파이팅! 국민 여러분과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이제가 축제의 흥을 더합니다. 13일 토요일에는 홍성전국 장사시름대회 다문화가족노래 및 장기자랑 그리고 제7회 홍성전국 주구가요제가 펼쳐지고 14일 일요일에는 전국노래교실 노래자랑과 군민 노래자랑 그리고 대막식과 한밤 은민의 밤이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현철, 태진아, 최은아, 유진아, 박진도, 서지호, 이동준, 리틀사이의 축하 공연과 함께하는 제23회 광천 토굴세우젓 광천김대축제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 토굴세우젓 광천김대축제 추진위원회와 함께합니다. 제23회 광천 토굴세우젓 광천김대축제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